안녕하세요. 청개구리 아노미입니다. 2022년 올해도 이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끝까지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이 청개구리 아노미가 꼭 기도드리겠습니다. 아, 건강이 제일 우선이시니까요. 무엇보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.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. 그리고 많이 많이 웃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 이 생영한의eller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픈 가운 삶을 들을 때 또 태어났으셨네 불구구 빛 전의 맹모음이 낮은 빛하람 소리 심으시게 노래 부른다 그 용나무 사랑의 이름 노래 부른다 그 용나무 사랑의 이름 심의 눈빛이 되어 심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람들을 태우고 또 태어났으셨네 불구구 빛 전의 맹모음이 낮은 빛하람 소리 심은 심의 노래 부른다 그 용나무 사랑의 이름 그 용나무 사랑의 이름 그 용나무 사랑의 이름 그 용나무 사랑의 이름 tylko 태어났으셨네 그 용아 Schluc dad 이 Poke선의 이름